똑바로 자리잡아! 똑바로 자리잡아! 깡패잖아! 형, 오늘 그쪽 길로 가시는 거예요? 아, 이거 무슨! 자리잡아! 자리잡아! 연희대 깡패야, 뭐야! 진짜 정치깡패야! 아주 조그만 말 안 들으면 낙인을 찍을 거야! 아니, 쟤 왜 이렇게... 가슴을 댕긴 것처럼! 왜 이렇게 춤서를 당하는 거야? 아니, 저렇게 말 잘 들었어? 자, 우리 종국이 앞으로! 자, 한양! 어! 감사합니다! 와, 너 무슨 정아지 같아! 아주 믿음직해! 네! 왜 이렇게 충성하는데? 본인 자체가 노비라는 걸 잊으면 안 되지? 아니, 말투가 왜 이러냐고! 아니, 말투가 왜 이러냐고! 아니, 말투가 왜 이러냐고! 아니, 말투가 왜 이러냐고! 충성을 다다, 충성을! 그냥 쌈딱이잖아! 퇴생이 노비인 거라고 말이야! 맞는 말이야! 왜 이렇게 충성하는 거야? 퇴생이 노비인데! 야, 얘 이거 하나에 완전 돌아선다! 말하더라도 나기를 치를 거야! 아니, 쟤 왜 이렇게 충성하다고 하는데? 은행 가서... 와, 너 무슨 나가지 같아! 내가 8개거든요, 나한테 보라셔! 누가 쏙 닦거리는가! 어허! 누가 쏙 닦거리는가! 제가 들었는데 하하 형이 15개를 모아서 저쪽에서 투표를 하자고 했습니다! 맹사고 아닙니다! 정말입니다! 아닙니다! 억울하옵니다! 앞으로 한 번 나와! 억울하옵니다! 세찬이가 자기한테 몰아달라고 했습니다! 저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! 억울합니다! 제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? 둘이 다! 제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? 투표를 할 수 없게! 손모가지를 꺾을까요? 아니, 이 형 왜! 쟤 뭐야! 왜 이렇게 충성하는데? 호의무사야! 호의무사! 억울합니다! 조심하도록 해라! 네! 조심하도록 해요! 네!